가장 근데 문제는 뭐다?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술이 생겼어 술 현대의학기술은 한 달 전에 받았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암으로 선고를 받거든요 이런 격언이 멋진 격언을 아이스턴이 한 얘기가 있어요 과학이 과학자에게 생계수단만 아니면 정말 경이로운 거다 무슨 말인지 반응이 되시죠 과학이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과학은 연구비 지원해주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진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과학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주식시장이나 이런데도 많은 그런 격언들이 있지만 나는 과학보다는 상식을 믿는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드러나잖아요 그게 우량주잖아요 당장의 테마주나 정보주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하시는 연구 논문에 불과해요 올리는 거죠 근데 좀만 지나면 저거 발암물질이래 와 근데 이미 나 먹어버렸어 돈은 그냥 잃었으면 나 근데 나는 발암물질을 몇 년을 내던지고 먹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체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쪽 건강도 똑같다는 게 투자랑 똑같습니다 돈만 투자에 대해서 내 선택에 책임지는 게 아니고 건강도 이제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줘야지 대부분 아이도 그래요 의사가 그랬는데 TV에서 건강프로에서 이랬는데 설마 거짓말하겠어? 그래도 골고루 먹어야지 다 먹어도 되니까 만드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제약회사는 절대 책임 안 져요 수십 안씩 정말로 영양제 한 번에 털어넣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약회사 연구 안 합니다 내가 생체 실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뭐가 왔다 세계 모든 연구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과학자들 비용리 단체들 나는 그래도 양심이랄 수도 있지만 과학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하시는 분들 그게 지금 지난 30년에서 50년간 데이터가 쌓인 걸 저는 이제 죽음을 한 번 겪어보고 나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의료병원 시스템 거기에 깨진 거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근데 공교롭게 약대에서 양약, 한약을 전체를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저도 이제 다시 공부를 할 때는 나이가 있으니까 한의대 가야겠다 의대 가기는 너무 늦었고 근데 공부를 하고 합련할수록 동맥경화증 약을 제가 한 2년을 먹었는데 관상동맥 조직술을 받고 불안전성 협실증이라고 해서 이러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엄청 겁을 줬어요 저한테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니트로글리셀린 혀 밑에 넣는 설아정 항상 갖고 다녀라 왜냐면 앞에 무슨 검사를 다 했는데 뭐 운동부와 지수검사 또 해서 수십까지 뭐 했는데 심장폭탄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의사선생님이 응 이 젊은 나이에 이러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근데 그 공포가 엄청 컸던 거죠 저한테 원인은 근데 모른대요 원인은 모른대요 원인은 모른대요 그래서 불안전성 협실증이었어요 진단명이 원인을 모르니까 그럼 심근경색으로 쓰이고 심장마비도 쓰이고 철석같이 믿고 약을 매일 먹었죠 뭐 처방해준 건 다 하루에 수십 알씩 먹었고 근데 더 아픈 거예요 점점점 전에는 그래도 뭐 이런 날개죽지 이런 데는 그런 통증은 심하게 없었는데 그런 데가 막 칼로 쑤시듯이 아픈 거예요 그게 섬유근통이에요 그래서 또 병원 갔더니 강지성 척추염일지도 모르니까 척수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내 몸에 뭔 짓을 했는지 내가 조용제가 정말 몸에 안 좋아요 CT 찍을 때 잘 보이게 하려고 그 이제 봐야 되니까 몸에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CT 조용제만 계속 찍어도 암이 더 증가한다는 것까지 다 밝혀졌거든요 그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포도당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암세포들은 포도당을 더 많이 먹어요 일반 세포보다 반짝반짝 빛나게끔 거기다 또 뭔가를 첨가를 해서 입혀가지고 그게 이제 CT 원리거든요 그럼 그게 몸에 좋겠냐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동의서 쓰거든요 조용제에 투여했을 때 쇼크 살 수 있다 심지어 뭐 수술할 때 쓰는 거는요 전신마취했을 때 못 깨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이거는 의사들이 의료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전신마취를 하는 거는 스위치로 얘기하면 몸을 한 번 스위치를 딱 꺼버리는 건데 다시 켰을 때 원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이걸 다시 또 자연치유에서 회복을 시키려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알고 그리고 예방원 오신 분들 상담에서 얘기 듣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한약 팔아서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다 저 한약 팔면 돈 많이 법니다 이렇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저희 아내는 맨날 잔소리예요 제발 한약 좀 팔자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래도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의사 세 개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세 마리 피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보잘껌 존재고 정말 세계의 석학들 그 의사들이든 대부분 석학들은요 의사와 과학자를 동시에 합니다 근데 제가 의료계를 비난한 건 아닌데 몸을 알려면 인류학 진화학 그리고 뭐 고고학 이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역사를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프리카에서부터 왔는지 저는 인용도 잘해요 저기 채소과의식 할 이유는 창세계에 나와 있지 않냐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먹을 거를 채소과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걸 안 먹고 엄한 거를 드시냐 술 담배 하시고 튀긴 거 먹고 기독교이신 분들은 그렇게 또 접근을 해요 그 정도로 저도 성경을 많이 좋아하고 근데 그거랑 별개라는 거예요 그거랑 별개로 내 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면요 자신감이 붙어요 만만치 않은 존재거든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엄청난 인연이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정자수가 몇 억만 대 1 그걸 떠나서 무려 1500만 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호모 사피엔스 종이거든요 그러면 진화학적으로 보면 1500만 년 동안 우리 인류가 뭘 먹었냐 하는 거예요 뭘 먹고 자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과일 이런 거 먹지 않았을까요? 채소? 사냥류 단백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딜 봐서 맹수랑 싸워서 미칠 수 있겠어 얼룩말 잡아먹고 있어요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시체 돼 있는 거 매머드 코끼리 죽은 거 불과 이 석기 구석기 시대 된 게 수십만 년도 안 돼요 진화로기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몸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현재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얘기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과일은 과당만 공격을 해야 돼서 과일 먹으면 당뇨 환자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먹어요? 가공식품 당뇨 환자 전용 그거 먹으면 혈당 수치 안 오르거든요 그럼 그게 안전하냐는 거지 처음 먹는 게 화학 첨가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거든요 불과 이 3, 400년 동안 산업혁명 동안 이루어진 그 이전에는 왜 아프냐 수명이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에 이미 120세로 진화가 완료가 됐다고 봐요 그게 이 뇌발달하고 연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 기독교이신 분들은 막 기분 나빠하죠 그것도 이해는 해요 근데 DNA가 0.3%밖에 안 달라요 99.7%가 같다고요 침팬지가 그럼 이 0.3%가 뇌의발달이고 그 고릴라 오랑탄하고는 뭐 2에서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런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저는 재테크도 잘 아시더라는 거예요 전체 큰 맥락을 알아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이든 하잖아요 안 끌려다니고 근데 이런 거는 공부도 안 하고 누가 말해주면 에이 지구 역사 나이는 5천 년인데 그리고 누가 의사가 그랬어 공복에 사과 먹으면 안 된다고 나는 무슨 금체질이어서 사과 먹으면 절대 안 된대 그럼 진작에 멸종했었겠죠 먹을 게 사과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과가 살아남은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가장 구하기 쉽고 장수식품으로 살아남은 게 사과라는 거는 우리 인류가 누가 근데 이거 먹었을 때 내가 알러지가 있고 죽을 사항이었다? 없어지는 거지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계인에서 온 종족이 아닌데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남방구 북방구로 가면서 이 햇빛의 일조량에 따라서 백인이냐 동양이냐 이렇게 나뉜 거지 큰 차이 없다고요 장기 구조는 이게 천만 년에 넘게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제가 사냥류 단백질은 비싼 돈 주고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거다 우유는 소화가 안 돼요 이것도 과학적 사실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네요 저희 아기들 그거 먹어서 진짜 좀 똥이나 이런 거 힘들었던 것 같은 거 기억도 안 해요 왜 일을 힘들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유당불내증은 원래 전 세계 인구가 있는 이유가 우유는 원래 인류가 먹을 음식이 아니어서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또 유당불내증이 있으니까 유청단백질 분리해가지고 유당을 분리했다 근데 그게 화학변형이 한 번 더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게 몸에 좋겠냐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공식품이 안전해 채소과일은 뭐가 기생충이 있어 벌레가 있어 농약이 있어 불안전에 당을 올려 심지어 단백질이 부족해 고기 먹어야 돼 이게 다 합산해가지고 공격을 받아오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인간은 더 아프기 시작한 거죠 와 그렇군요 가장 근데 문제는 뭐다 만 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났냐? 술이 생겼어 술 왜 네 말대로면 예전에는 가공식품 없는데 그렇게 빨리 죽었어 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죠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총균세라든지 그런 석학들이 쓴 책들을 그래서 읽어야 되긴 해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 거기 자세히 다 나와있거든요 호모사피엔스라든지 유발하라리가 우리 국민들이 제일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그 작가 책을 보면 술이 알코올이 만 년 전에 이제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잉여 생산이 되니까 이제 곡주가 만들어진 거죠 발효가 돼서 그전에는 뭐 저장할 새가 어디 있어 먹고 지금 싸우기도 바쁜데 나눠먹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약간 오랫동안 살아남았겠어요 그 기아를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빨리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군집이 되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대소변을 아무데나 보고 뭐 프랑스 하이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하도 거리에다가 대소변을 아무데나 싸고 다녀서 하이힐이 그래서 나온 거고 그게 불과 3,400년 전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각종 화학청과물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아프면 병원 가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면 가야죠 심장 이식하고 간 이식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는 획기적인 건 맞아요 근데 만성질환은 못 고치잖아 암 못 고치잖아 그럼 계속 자기 돈만 쓰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40,50대 때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다들 갑자기 암 선고 받아가지고 그러신 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스트레스도 있지만 먹는 거 그쵸 자기 깜냥이 분명히 되신 분 있어 이 돈 캐파가 내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깜냥이 돼서 자기 관리 잘해서 그런 분 많아요 정기검진도 받고 잘해왔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현대의학기술은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오는 한 달 만에 갑자기 암으로 선고를 받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와 추적해서 이렇게 나타낸 얘기예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액검사 100날 받아서 혈관 나이가 나는 지금 뭐 20대니까 좋아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뇨 전 단계라는 용어까지 나온 거거든요 전 국민이 다 당뇨 전 단계다 그럼 거기다 또 당뇨약 처방하기 좋잖아요 그럼 당뇨약 먹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3,40년 먹었더니 합형증으로 시력 잃고 손발 잘라내고 다 안단 말이에요 인슐린 인슐린 맞아도 이게 안 돼 그래서 인공체장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주류 언론들은 이런 기사는 잘 안 실어주죠 그냥 주가 떨어지니까 주가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를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 쪽에도 있다는 걸 우리 경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 돈을 내가 과연 어디다 쓸 거냐 그래서 제가 채소 가입부터 투자하셔라 불안해요? 그러면 유기농 왜 소비자 니지가 저보다 더 깐깐하게 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게 이제 비건이고 뭐 프루테리언에 그래서 과일만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럼 그분들이 욕을 하니까 특히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간 거 안 모이고 싶어요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BP 프리라 그래서 왜 영수증만 만져도 그 바람 물질이 엄청나게 그 뭐 커피 맞아요 플라스틱도 그러고 엄마들이 욕을 하니까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런 유기농 이런 걸 만들고 돈이 돼요 진짜 비싸요 정말 비싸요 그러면 이제 채소 과일도 그러면 유기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10위 선진국이어서요 농약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제가 계속 지난드리고 나니까 이제 1권 채소 과일식이 이제 2위로 빠지고 이번 완전 매출이 1위로 이제 했는데 읽어보세요 그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정도에 버금간다고 하면 너무 제 자아자찬이지만 이 두 권 정도만 읽어도 아 이 눈이 보이실 거예요 이 돌아가는 게 건강검진이 결국 이게 나라에서 우리 국민 생각해서 하는 것만 아니네 이것도 눈에 보일 거고 백신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데 한번 깨달음이 올리면 결국에는 가공식품을 내가 줄여야 되는구나 약물을 줄여야 되는구나 이게 제가 7대 3의 법칙으로 명명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죽어있는 음식만 주구장창 먹고 있다 그래서 아픈 거다 그럼 채소 과일식을 7로 하고 통곡물 견과류까지 합쳐고 나머지 3을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그 정도만 해도 우리 몸 살아나요 아 그래요 와 그 삶이 있네요 있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절대 저기 비건 아니에요 채식주의자 아니에요 저도 돈가스 치킨 라면 술 엄청 먹었죠 그리고 술 엄청 먹었어요 술은 진짜 평생 먹을 거 다 먹는 거야 2, 30대 때 뭐 주식 떨어지면 술을 먹어야지 어떡해 우울한데 그래서 7대 3만 한번 몸을 바꿔보셔도 회복해요 그 핵심이 바로 림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방 양방을 다 공부를 하니까 그 뭐 깊이가 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수박 겉핥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혈자리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누르는데 아프다고 그러고 그죠 아파요 그러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통증점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보니까 아 혈자리가 곧 림프 시스템이구나 우리 한의학에서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 통계학문으로 저는 봐요 근데 서양도 똑같이 있었어요 서양의학의 아버지를 히포크라테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예요 유명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가 이랬어요 저기 허준 선생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그 어떠한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래요 이걸 2, 3천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했다니까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식약동원 중국, 일본, 인도나 전통학이라고 하는데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그러니까 자연위생학이다 해서 자연치유학이다 해서 이 맥락이 끊겨버린 거죠 왜? 엄청난 발달이긴 해요 이 화학 발달이 우리 원소 주기율표 달달달 했잖아요 수리나 칼륨, 스바라 지금도 막 생각나요 칼칼라마라 철 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쓸데없는 거를 그 원소 주기율표를 엄청난 발견이 했어요 획기적이긴 했죠 그래서 인류의 건강수명, 평균수명을 확 올려주긴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대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대령 만성질환을 갖고 온다 그러한 인공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서양은 완전히 확 죽어버렸다가 암이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붙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도 살리는데 수술해서 그러니까 오만했던 거죠 외과이들이 암도 다 수술하면 떼내면 살 수 있어 그게 3대 표준치료 수술, 항암, 방사성 수십 조를 퍼부었어요 미국에서 돈이 되니까 근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유가 림프 시스템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동양에서는 이미 혈자리 혈관 옆에 있는 그 림프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침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기혈을 갖다가 기라는 거는 에너지예요 우리 기 표현은 아직도 많이 쓰잖아요 문화 때문에 에너지 그리고 혈은 혈액순환 그럼 이 림프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웬만한 건 다 좋아집니다 뭐 이명 이것도 불치라고 그러잖아요 비염, 아토피, 두통 그래요 다 다요 좋아져요 근데 뭐? 커피부터 끊어라 술부터 끊어라 더더 말고 2주만 해봐라 그러니까 항암 받고 있는데도 술 드신다니까요 커피 드시고 근데 병원에서는 얘기하죠 술 드시지 마라, 커피 드시지 마라 그렇게 말 잘 들으신 분들이 믿음과 신념을 갖고 왜 우량주도 믿음,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최소한 내가 5년은 죽었다 깨어나도 갖고 있어야 될 누구 말에 안 흔들려야 되는데 그러신 분들이 적어요 의사 말 잘 들으신 분들은 진짜 천명에 한 명 정도는 잘 좋아집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그런 체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타고나신 게 그리고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근데 대부분이 지금은 공포불안 마케팅 때문에 이걸 먹어도 불안해 저걸 해도 이거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는데 계속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살까요? 이거 말까요? 이거 먹을까요? 레시피는 어떻게 하죠? 인생이니까 하루하루가 계속 스트레스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수술을 잘했어 검사 결과 보러 가기 전날은 거의 죽는 거예요 막 사람이 와 내일 또 암 진단받으면 어떡하지 퍼졌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거에 덮어진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다녀요 나는 마흔 넘었지만 위암 내쉬경 안 받는다 받아보셨어요? 위암이요? 위 내쉬경 위 내쉬경 받았죠 수면 내쉬경으로 대장은? 대장도 받았죠 그것 봐 근데 아무 이상 없어서 안심이긴 한데 웬만한 분들은요 영류성 식도의 위염 저 위염 나왔어요 다 나와요 안성 표백성 대장은 용종 떼냈다 악성일 수도 있으니까 조직검사 해봐야 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용종 웬만한 거는 99.9%는 자연 소멸된다는 게 이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음식만 잘 해주면 그래서 위 내쉬경 따라서 대장 내쉬경도 2년마다 했다가 5년으로 늘린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왜 그 물 엄청 먹잖아요 가루 타가지고 그게 유산균 10년간 먹은 거 그냥 다 한 번에 날리는 거예요 그냥 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심하게 확인이 돼서 먹는 알약으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보험권에 들어올 만큼 안전성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경제 논리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부터 해서 근데 진짜 열심히 사람 목숨 살리는 분도 많죠 정말 그래서 점점점 소아병동 의사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거긴 돈이 안 되잖아요 다들 성형외과 피부과로만 가고 외과에는 안 가고 산부인과도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암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전쟁에 있는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